제가 찾고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이에요. 그쵸 오늘? 아니 근데 어디 다 계셨어요 여기? 이거 우리 집인데 너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여기 혹시 아무도 안 계세요? 내가 혼자 산다. 장님! 형님들 어디 가신 거야?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 꾹꾹 숨으셨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.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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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참네. 어디 숨는 거야. 아 진짜 형님들 정말. 네 전화 드립니다. 몇 개나 필요하신가요? 네 전화 드립니다. 어떻게 필요하신가요? 네 알겠습니다. 자 많이 받았습니다. 7천 원 드리는 거죠?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오늘 또. 이게 공금장사가 재미가 있겠구나 시골에서는. 어? 체육정사님이세요? 네 그 저 국가대파 레슬링. 아니 이 이름표 뜯기가 있거든요. 아 이름표 뜯기가 있거든요. 네 그래서. 이름표 뜯기면 다 이럴 즉에 어떻게 하냐면은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툭 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갈라 하고 손이 올라와요. 본능적으로.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 때문에 이 팔을 치주든지. 안 가면 이제야 자꾸 이렇게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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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을 놓으면 안 돼. 만약에 목을 놓으라고 목을 놓으라고. 그거를 누가 들어봐요. 아우. 지금도 뭐. 안녕하세요 선생님. 혹시 이거 집에 누구 안 계세요? 집에 밑에 지금 어른들이 있는데. 어른들인데 그 형님. 아우. 아니 두 가지. 정글이 형님. 어? 깜짝이야. 어 저거 왜. 어? 어? 아 형님 옷 색깔이. 아 정글이 형님. 정글이 형님. 진짜?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. 야. 우와 우와. 하아랑 똑같은 옷이다 하아랑. 정글이 형님. 정글이 형님.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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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포인트. 히힝힝. 요리. 잘 죽은 거 있어요 형님? 아니다. 깜짝이야. 하하하하. 깜짝이야. 너 이런다고 그러더라고. 진짜 깜짝 놀래는 구나. 아니 내가 승진해서 당한다 이거. 아니에요 형님. 저만 믿으세요. 너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. 아니에요. 오늘 팀이잖아요. 제가 오면서 제발 형님 걸려라 그랬거든요. 어? 어르신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? 여보 형. 형 거기서 어디 가고 계세요? 형 왜 쉬고 계세요? 형, 형 보라색이에요? 어, 뭐야? 휴지백으로 주무셨어요? 아니구나.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아니네. 오케이, 바리. 컴온 바리. 이런 바리. 지금 바리. 파이팅. 형, 오늘은 이름표 먼저 떼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병호 형이네. 병호 형이 돌아색이구나.